아빠 같은 경우는 정말 알뜰히 살뜰히 사신 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거에 수긍을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거에 또 수긍을 하고 아빠는 내가 봤을 때 야 좀 우리 아빠 같아 우리 친아빠 우리 친아빠도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엄청 부지런하시거든 아빠도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부지런한 가장의 그런 인생들 그걸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 2년 아빠 송사 있었어요 송사? 네 아버님이 아버님이 작년에 아니 아니 그거는 누가 돌아가신 거고 내가 말하는 송사라는 거는 법적으로 관련된 고소를 당하던 내가 고소를 하던 등등등 그러한 게 있으셨냐고 얘기거든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근데 지금 무언가 2년 전부터 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시끌시끌해야 돼요 무언가 합체가 돼갖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 그냥 뭔가 분산해 몰라 아빠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할머니 기준에서는 어 뭔가 떨궈야 될 게 지금 있어 그게 사람이 됐던 나의 어떤 계획 중에 아닌 게 있으면 그걸 떨궈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지금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형국이 아시겠어? 알아들으시겠어? 왜냐하면 내가 무당이라고 해서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 근데 나오는 말이 무언가 올해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내 어떤 자리가 있잖아 회장, 사장, 소장 등등등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걸 좀 확고히 하고 무언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약간씩 일어나는 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꾀했을 때에는 아빠 무슨 그 건수로 받으시는 게 있어요? 건수로 하면은? 일하시는 것 중에서 건수로 받는 게 있냐고 아예 직장생활 그 외에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 건수가 그래야지 무언가 길을 트고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 무언가 지금 정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지금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정리가 돼야 아빠도 마음이 편할 거고 지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머리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근데 그 정리를 완만하게 끝내기는 할 거야 할 건데 그게 빠르면은 3월 늦으면은 완전 전반기에 끝, 6월 이렇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내가 무언가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아빠가 마음을 편하게 무언가 일이 되고 무언가 건수로 들어오는 일도 이게 약간 좀 있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무거워 보여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수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게 300짜리가 들어오던 500짜리가 들어오던 1000짜리가 들어오던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해 그리고 그 정리가 다 되면 아빠가 마음이 굉장히 잔잔하실 거라고 해 그리고 아빠는 잔잔해야지 무언가 되시는 분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복잡해서 와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 그냥 생각만 많은 거야 사실은 작년에 투자에 실패해서 가족과 집사람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2년 전부터 분명히 들어온다고는 보여요 송사, 고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부분도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송사라는 게 일적인 부분에 실수가 나서 송사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 실수가 없었는데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송사라는 거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발 도장 찍어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송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런 송사 부분 2년 전부터 그거는 이미 조금 들어와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골마 있는 게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야 그런데 그게 후반기쯤이 될 수 있으니 조금 후반기 때에는 조심히 가셔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거랑 좋은 거랑 같이 들어와 버리는 꼴이에요 생각이 정리되는 거는 전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잔잔해져서 후반기 때 일은 뭔가 계속 들어와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있어 금전은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송사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야 송사는 2년 전부터 들어와 있다 골물대로 골마 있으니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다라고 주의를 시키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다니던 회사를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독 이상하게 조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의해서 송사가 또 엮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 내가 봤을 땐 부부관계는 아닌 것 같고 일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들어올 게 있다라고 보여서요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 무언가 본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빠 솔직히 사람 좀 잘 믿는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많으신 양반이란 말이지 누구 불쌍하기도 측은하기도 여기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사람 보는 눈은 조금 모자른다고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무언가 또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혼자 사는 솔직히 이건 힘든 사주야 왜냐? 인덕이 없는 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빠 혼자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을 한두 사람은 끼고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미스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점을 봐요 지금 전반기예요 이제 아직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안 됐지만 전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무언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조금 차분히 되면은 이제는 진짜 일 때문에 후반기에 점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 한 번 더 그래서 그때는 뭐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 귀인이라는 자가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의논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 왜냐? 아빠는 사람을 또 잘 믿기도 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냉정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올리 아빠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신의 입으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안 좋지 않아요 괜찮아 난 여기서는 빈말 안 해요 거짓말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안 좋으면은 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좋으면 좋다 얘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올해는 그 정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싹 정리가 이제 전반기에 되고 나면은 후반기에는 무언가 돈은 확실히 들어온다 왜냐? 돈이 현실이잖아 네 우리 왜 일을 해요? 맞습니다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는 돈이 있어야지 장도 보고 뭣도 하고 하잖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후반기에는 돈이 좀 보인다 하지만 송사 조금 조심해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올해는 좀 새해를 하는 걸 좀 참아야 돼? 아니요 후반기에는 가능한데 그 새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후반기에 들어오고 내년 전반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아빠 후반기에 점 한 번 더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붙을지는 나도 모르는 거거든 그때 그러면 한 뭐 후반기면은 한 7, 8월?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점을 우리 집에 오던 가까운 데 가시던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 네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사실 투자 손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좀 말려놓는 말려놓은? 괜찮을까요? 나는 조상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엄마도 등등하게 와이프분도 등등하게 신의 가물인 사주예요 조상 가물 그러니까 촉이 좋고 감이 좋고 꿈도 자주 꾸고 이러한 것들 촉이 있으신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신의 조상 신의 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그 부분이 있으셔 그리고 엄마네 집인지 아빠네 집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만 어릴 때 돌아가신 청춘기라고 하죠 그분이 분명히 집혀요 아 네 한마디로 이게 조상 정리가 조금 덜 돼 있어요 아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조금 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거 정리 안 하면은 말령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게 정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정리라는 부분은 굿 뭐 치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해서 조상을 조금 정리를 하는 거야 안 좋은 거는 내보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세워놓고 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덕을 그러니까 조상 덕을 보실 수 있는 사주는 맞아 근데 그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다만 안 좋은 거는 우리 왜 목욕탕에 가서 떼미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 내 몸 깨끗하게 하려고 본인 눈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이는 것들을 짚어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정리를 조금 하셔야 그나마 내가 들어오는 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말령을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어떡하지 난 조상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요즘 분들이 조상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말령을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좀 투자 손실이 매우 커서 걱정이 좀 돼가지고 여쭤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 그거는 왜 하셨어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래 사람이 결국은 사람 욕심이 그래요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고 이왕이면 말년을 또 요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연세가 되시면은 말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거든 솔직히 아빠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누구나 인생에 실수는 있어요 풍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올해 들어오는 운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건 또 어떻게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